다음 상담은요. 끝번호 7596번호로 보내주신 문자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65-2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법 상담 욕청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매도하는 타이밍이나 매도하는 시기가 아니라 매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상담 부탁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질문하신 게 사실은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이 대장동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나 핫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요. 이 대장동이 여러 가지로 핫한데 보시면 대장동이 신도시가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주변 땅값이 오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평수는 7,650평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개인이 공유인수, 그러니까 개인이 공유한 명수가 200명이라는 얘기예요. 한 필지에 200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맹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국가 땅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 땅, 결국 도로와 연결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현황상 보기에는 맹지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적도상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런 토지라도 결국은 공유인수가 200명씩이나 된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이거를 판매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판매하기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담을 처음 봤을 때 이거 왜 고민하지? 이 땅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공유인수가.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아닙니다. 다만 이걸 판매를 할 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공유 200명 들어가 있는데 사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는 문제 없고 거래는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이걸 사는 사람은 사실 부동산에 좀 눈먼 사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책이 없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개발 형태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건 너무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이 토지주들이 합심해서 조합 형성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혹은 이걸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이렇게 분할을 하는 그런 요건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누구 하나가 결국은 이걸 다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 거래되는 가격에서 조금 욕심은 좀 버리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2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토지는 매입을 하기 전부터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아니면 전화 주셔요. 전화 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상담해드리니까 매입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도 공유인수 정도 등기 정도는 한번 떼보시고 매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금 판매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마음 느긋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신상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